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멤버분들이 목소리 변주를 이용해서 댕댕이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물론 캐릭터 모습도 똑같이 따라했는데요 가짜 댕댕이 사이에서 진짜 댕댕이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댕댕이를 찾기 위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댕댕이만 아는 질문을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진짜 댕댕이는 가짜 댕댕인 척을 할 겁니다 제가 끝까지 댕댕이를 찾지 못했다면 멤버분들이 승리 제가 찾는다면 저의 승리겠죠 여러분들도 영상을 뒤로 넘기지 말고 저와 같이 진짜 댕댕이를 찾으면 더욱더 재밌겠죠? 자 들어갑니다 아주 다양한 댕댕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캐릭터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모습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춤 한 번 춰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춤 어? 이거 댕댕이가 좋아하는 춤인데? 이거? 댕댕이가 좋아하는 춤 어 똥 잡는 거 어 드로킹 댕댕이가 좋아하지 이거? 어 좋아 좋아하지 어 이런 춤도 좋아하고 어 아주 댕댕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나봐 하지만 나도 나 또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사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모습으로 알 수 없으니까 1번부터 목소리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댕댕이님 안녕하세요 반갑다 근데 댕댕이 같은데 1번 느낌이 맞다 오케이 2번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다 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누구지? 벌써 벌써 너무 티가 나는데? 오케이 3번 3번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댕댕이에요 오 알겠습니다 뭔가 아주 오버스러워서 댕댕이인데 댕댕이인 척 안 한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네 4번님 안녕하세요 오 그래 그래 잠갖고 로봇 로봇 댕댕이야? 자 웃는 소리가 오 웃는 소리 이거 댕댕이 무슨 소리였어 박수치면서 웃는 거 난 다 알아 누구지? 알겠습니다 5번 잘가가 너 그 말이지? 찔렸어? 다 댕댕이라는 사실 알겠고요 자 한번 인사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댕댕이만 아는 질문을 또 하면은 여러분들이 놀라겠죠? 한번 댕댕이만 내가 댕댕이로 추측하기 쉬운 질문을 한번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요 자 1번부터 여쭤볼게요 댕댕이는 본인이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꽃미남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본인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지 어떤 부분이 제일 잘생겼나요? 이모꼬비 이모꼬비 댕댕이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해 제일 잘생겼다고 한다고 댕댕이가 알겠습니다 2번 댕댕이님 본인이 꽃미남 맞죠? 네 어디가 제일 잘생겼나요?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연예인 중에 응 응 응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제일 꽃미남이신가요? 3번 댕댕이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 댕댕이님 에이 아니죠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시는데 이거 댕댕이 아냐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래 댕댕이라면 부끄러워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진짜 댕댕이도 가짜인 척을 연기하고 있으니까 유심해 봐야겠네 네 5번 댕댕이님 네 똑같은 질문을 했으니까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본인의 단점 뭡니까? 저의 단점은 음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댕댕이가 최근까지도 캐릭터 중 연기 중에 잘생긴 캐릭터 중에 찬율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었어요 아시나요 모두? 기억하세요? 네 네 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은 기습 질문 3번님 찬율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상황극에 나왔던 캐릭터입니까? 너? 안 해 네? 안 해 네? 불러 제가 알아요 누구세요? 수영그룹 수영그룹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 점검 한번 해도 되나요?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솔직히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김니아입니다 아닌데요? 그니까 말투나 느낌이 갑자기 끼어드는 거 하며 김니아야 저 아니에요 너 김니아지? 저 그 말이에요 맞아 얘 김니아 맞아 오케이 2번님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느꼈죠 느꼈잖아 한 명 더 지목해야 되나요? 2분 쥐득됩니다 느낌이 딱 와 그냥 그러면 평소에도 잘생긴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자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나씨 책을 꺼내 가시면 되고요 1번부터 연기를 한번 해보실 겁니다 4판 학교의 루지퍼의 등장이라 재미있어지겠네 혹시 나 너 바이스키다요 오 좀 헷갈리는데 2번은 안 보겠습니다 2번은 누가 보다 김니아기 때문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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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닌 거 같으니까 왜요? 왜요? 나도 잘생긴 거 하고 싶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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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니아님 조용히 해주세요 네 네 3번님 들어볼게요 사탄의 학교의 루지퍼의 등장이라 재미있어지겠네 오케이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고마릴 가능성이 커요 고마릴 가능성이 큽니다 뭐? 자 4번님 들어보겠습니다 사탄의 학교의 루지퍼의 등장이라 재미있어지겠네 혹시 나 너 좋아하냐 줄uct을 모르겠는데 Palm э 자 5번님 5번님 좀 헷갈려 아까 주인택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 admissions bis 오케이 나 너 좀 하려. 오케이. 저도, 저도. 저도, 저도. 가만히 계세요. 사원이 좀 있어, 이씨. 야, 진짜 댕댕이야. 아, 댕댕끼리 싸우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좀 헷갈리긴 해요, 제가. 그래서 댕댕이만 잘하는 걸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댕댕이는 평소에 배틀그라운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FPS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에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댕댕이님이 가짜인 척 하지 말고 진짜 진심을 향해서 한번 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구독. 12발짜리 총알이 들어있는 총이 있습니다. 1번부터 이제 12발을 모두 쏴보실 거예요. 자, 앞에 12발을 다 쏠 때까지 쏘시면 되고요. 앞에 한 방에 죽는 닭들이 있어요.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거 못 죽이는데 네, 진심을 향해서 한번 초구를 쏴 보세요. 네, 잘생은 안 하기로 했는데 쏴요. 아, 쏘세요, 쏘세요. 왜 물어봐. 진짜? 네, 쏘세요. 일단 얘는 아니다. 자, 2번 나오세요. 12발 다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은 안 쏘게요. 왜냐하면 김 리아이기 때문에 들어가, 들어가. 한 번만 해볼래요? 한번 해볼래? 리아 해보고 싶어? 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쏴 봐. 오, 맞추는 거 많은 거야. 오, 세 마리. 다시, 다시. 하하하하하하 자, 3번 댕댕이. 얘는 진짜 아니다. 영초미 왜 안 맞아? 얘는 진짜 아니다. 영초미 안 맞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3번은 아닌 거 같고. 자, 오케이. 4번 나오세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쏴주세요, 4번님. 쏴다. 오. 오. 으흠. 오오. 오. 오. 저거는 카트. 나 썼어요. 오케이. 오. 세 마리 잡았습니다. 4번님. 굉장한 에임 실력. 놀랍습니다. 이게 나야. 자, 5번님. 쏴주세요. 잡니다. 오, 하나. 3마리가 없는데. 네. 둘. 한 마리가 없어. 없어. 한 마리 아래. 아래 카트 있죠. 카트 쪽.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얘는 뭐야. 어디 있어. 뭐야 얘는. 아, 저기 있네. 어. 얘는 단미용가 보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저는 예상하거든요. 일단은. 왜 내가 3번을. 의심하게 생각하냐면. 3번이. 아까 쏘고 나서. 어. 0점 이상해. 0점 이상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FPS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의. 단어 선택이었어. 자, 이제. 얼레 스킨을.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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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번이 그러면 계속 못 쏜 척 한 거야? 초반에? 아니, 진짜 못 맞춘 건데? 아니, 나 진심으로 알아 했잖아. 아니, 나 진심으로 했어. 근데 안 맞아. 저거 0점이 안 맞아. 0점이 안 맞더라고. 0점 잘 맞던데? 아, 1번이 근데 진짜 누구지? 2대 개밖에 안 내게 됐는데 1번이었어? 아, 2번도 진짜 누군지 모르겠었는데. 아, 진짜야. 예. 아, 이거 매번 헷갈리네. 아, 2번이 됐다. 기다릴만한 댄스. 기다릴만한 댄스. 자, 어쨌든. 네, 이렇게. 오늘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 1번은 굉장히 수석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이제 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저한테 바꿨 인터넷을 추체만 할 수 있어요. 내려간다면 이 좀 더 모르게 됩니다. 그 답은 여기. 한국의 정장 한 이틀이 없을 뿐입니다. 친구들. 하루아다. 특히, 네네, 엄청난, 할아버지. 고마워, 동백, 마을. 새우, 랑. 숭 avoiding. 그 휘어. 노답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엉님 정오님